오늘은요, 국민 스타 특집입니다. 2001년, 2007년 세계에 대해에서만 9초대. 대단하시다. MRI 찍었는데도 모르죠. 왜 이게 원인이 이렇게 되는지. 또 아내가 이렇게 또 챙겨주고 하니까 그 힘으로 이제 가족의 힘으로 이겨낸 거예요. 똑쓰다 그러고 막 때리고 악수 안 해주면 악수 안 해준다고. 침뱅 든 사람도 있고 때린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제가. 그렇구나. 나는 죽기 전에 똑순이를 한 번만 보고 두고 싶어요. 아, 이게 똑순이 때문에 힘들었는데 똑순이 때문에 살아야겠구나라는 거예요. 대단하다, 대단하다.